일단 저는 가장 좋았던 건 항상 이렇게 뭔가를 제가 영상을 찍던 아니면은 뭐 자기소개서를 쓰던 할 때 항상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 게 정말 저는 있어요.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시고 꼼꼼하게 주시는 게 저는 이게 진짜 학원이라는 느낌보다도 정말 내가 앞으로 잘 되고 내 앞길을 정말 많이 걱정해 주시는구나. 이런 거를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.